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에 농촌은 물론 도심에까지 역대급 말벌떼가 기승입니다. 특히 벌 쏘임 사망자까지 잇따르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성묘하러 갈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국 기자가 벌집 제거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800여 건의 벌집 제거 신고를 처리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배 늘었고 최근 5년 평균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말벌의 한 종류인 쌍살벌 벌집이 발견되는 등 도심 곳곳에서 벌들이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라오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벌에 쏘이면 심한 경우 1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충남 보령에서 벌초를 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고 이달 초에도 충북 문의에서 벌대가 작업자 6명을 공격해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보르며 앞둔 지금이 벌들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특히 벌초나 성묘를 하러 가는 시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냉찜질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쏘임 부분을 심장보다 높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하신 상태로 병원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을 쓰지 말고 벌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어두운 색의 옷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모자와 긴 옷을 입어 살을 가리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20미터 이상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